안녕하세요 심컥입니다. 여러분 쿠팡을 보고 나도 이거 해보고 싶어 하고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재료가 없죠? 그래서 또 마트에서 이것저것 사고 또 막상 요리를 해보면 뭐 간이 안 맞기도 하고 맛도 안 나고 뭐 간단하게 여기를 축축축축하던데 왜 이렇게 어렵지? 뭐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신 분들이 아주 대다수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박스 하나로 끝내는 간단한 아주 초초초 간단한 걸 준비를 했는데요. 짠! 와우! 짠! 이 총 3개의 박스 이게 뭔지 아세요? 심플리쿡이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까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까보면요. 아이스박스와 딱 이 동다리가 들어있어요. 사용설명서 레시피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돈코츠라멘과 교자만두, 숙주, 면, 만두, 차슈, 고기, 생강절임, 파, 엠마, 반숙, 계란, 식용유도를 했어요. 식용유하고 이거 양념들, 이거는 전분, 별게 다 들어있네요. 미니 초간장! 라면하고 만두 세트에 총 12가지 재료와 간장까지 해서 13개인데요. 와 진짜 만두, 면, 그 다음에 토핑 재료들, 그 다음에 소스 첨부해줬고 식용유까지. 보통 식용유는 잘 안주거든요. 와 섬세하네요. 아이스팩에 딱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재료가 다 차가워요. 지금 총 11가지의 재료가 있네요. 와! 스키야키 레시피와 재료들 들어있고요. 와우! 대박! 여러분 고기! 고기! 고기야! 버섯! 와 버섯 모양래 있는 것 봐봐. 이렇게 해서 총 이것도 11가지의 재료가 이렇게 왔습니다. 주부님들 이제 매번 식사하는데 막 재료 장보고 막 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이거 하나로 끝내면 진짜 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진짜 친절하게 재료 준비부터 이제 끝에 먹는 방법까지 레시피가 완전하게 다 나와있어요. 그리고 어? 이게 양념과 뭔가 재료도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다 번호가 2번, 3번, 4번 다 적혀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몇 번을 어떻게 하세요? 몇 번을 썰어주세요? 4번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다 있으니까요.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이 재료, 세팅된 재료와 이 레시피 북만 딱 있으면 요리가 완성이 됩니다. 오늘은 다 이 레시피가 다 있으니까 이 대로 한번 그대로 빠르게 빠르게 세 가지 요리를 진행을 해볼게요. 배추는 물에 가볍게 한번 헹궈주고요. 3등분은 해줍니다. 숟가락 바디보다 좀 얇게 1cm 정도로 잡을게요. 벌써 준비 끝입니다. 여러분. 이대로 한쪽에다가 육수만 부어주면 준비 끝! 이대로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샐러드용 야채와 방울 토마토는 가볍게 물에 한번 헹궈서 물기를 빼주고요. 코치에 알록발로 프라이팬에 같이 동봉되어 있던 올리브유를 살짝 두르고 이건 한 번에 다 쓰는 게 아니라 나눠서 사용하는 겁니다. 새우와 새우도 이미 삶아졌기 때문에 오래 익힐 필요가 없고요. 파인애플도 그냥 살짝 겉면이 갈색빛이 돌 때까지만 바로 팬에 새우볶음밥 오! 오! 진짜 찌끄만한 새우가 아니라 여러분 보이시죠? 찌끄만한 그 알새우가 아니에요. 이제 중불에서 목살 구워주기 와우! 진짜 맛있겠다. 오! 스테이크 소스 넣고 졸여주세요. 면은 끓는 물에 1분 30초만 끓여줍니다. 같이 있던 식용유도 넣어주고 교자도 올려줍니다. 전분물을 넣고 뚜껑을 닫고 약불에서 익혀주세요. 뭔가 슉슉슉 지나갔는데 벌써 요리 3가지가 끝냈습니다. 3가지도 아니죠. 이제 볶음밥도 있고 만두도 있고 한 6가지가 되는데 벌써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플레이팅만 하면 되는데요. 플레이팅만 고급찌개 마지막으로 잘 마무리한다면 이거는 진짜 밖에서 사먹는 거랑 똑같아요. 한 번 다 같이 플레이팅을 아주 집중적으로 해봅시다. 크래드의 새벽 gens을 썅 줍을때 2staarea 2스토 الف氏 3스토로 1스토로 turned on 1스토로 짠! 이거는 이렇게 끓여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구기도 넣고 샤브샤브로 계란이랑 구기랑 해서 찍어 먹으면 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일단 약간 익살스틴트 너무 맛있는데? 무슨 맛이지 지금? 라면도 해봤는데? 라면 진짜 맛있다 여러분 라면대박이에요 고기도 한 번에 많이 좋아해서 고기가 익는 동안 입을 쉴 수가 없어 익살스틴트 뜨거우니까 계란물에다가 싹 해서 쌀꼬기 매운댓 두껍수에 한번 찍었다가 계란을 한번 던집고 이렇게 행복하게 되나요? 이렇게 행복하게 되나요? 꿈맛도 맛있어. 로자 진짜 맛있어. 이게 차슈라면이지. 고기를 빼먹었어요. 여러분 토핑했다가 이 고기. 차슈 이 고기 전자렌지에 데워놓고 깜빡했어. 미쳤나봐. 고기랑도 한번 먹어볼까요? 공». 미쳤다. 이게 진짜 딱 1인용이 아니라 요리 하나당 2, 3인분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 저처럼 이러지 마시고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저녁식사로 이거 한 끼면 뚝딱 해치우니까요 가족들과 즐거운 저녁 한 끼 식사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사용한 것들은요 GS프레쉬에서 나온 심플리쿡이라는 건데요 아주 이름처럼 심플리, 간단한 요리 심플리쿡에서 제가 산 것들을 똑같이 살 수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감자탕, 큐브스테이크, 리조또, 닭볶음탕 등 여러가지 메뉴들이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요리, 아 나 이것저것 차기 귀찮아 나 요리 못해, 잘 못해 하시는 분들은 GS프레쉬 심플리쿡 제품들을 이용해서 간단한 한 끼 뚝딱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배부르긴 한데요 오늘은 좀 살 안 찌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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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